오늘은 요청으로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증은 혈액 내 응고와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의 수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갑자기 출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이나 몸에 붉은 자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피부와 점막에 대한 출혈이 주체가 되며 관절출혈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관주의 지지조직의 취약화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선천적으로 유전에 의해 생길 수가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간경화와 대사장애, 약물과단암용 항암제 사용으로 인한 골수억제 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 급성 백혈병,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자가 면역질병이 있을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피부의 붉은 반점에 자반이 다리나 온몸에 생기게 되고 잇몸과 입속 등의 점막에 점상출혈 반점이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다리의 빨간 반점이 급격하게 올라오면 열감으로 따가움과 심한 가려움증 진물수포 등이 일어나 딱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코피가 자주 흘러나오거나 의장출혈과 현료 과다월경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반병은 어린아이의 소화성 자반과 알레르기성 자반, 노화로 인한 노인성 자반증이 있고, 이는 혈소판감소성 자반병의 근간이 됩니다. 특히 노인성 자반증은 혈소판수가 적어지면서 뇌출혈과 뇌졸중의 위험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자반병의 특효를 보이는 몇가지 약초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자생해 있는 개나리 연교입니다. 연교는 개나리의 열매를 말하고, 때론할련자와 대교자라는 약령을 쓰기도 합니다. 성미는 쓰고 약간 써늘한 편으로 특별한 독성은 없으나, 시에는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어 과피만 사용합니다. 특히 옛고서의 개나리 열매인 연교는 12경창 약 중에서 필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약재로 상결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생약학회지에서 개나리 과피 추출액은 항진균작용이 매우 우수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체는 세균 침범에 따라 각각 다른 항생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개나리 과피는 항균과 항진균활성이 모두 밝혀져 진균과 세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자반병 치료에 개나리 연교 6돈을 물에 넣어서 약한 불에 150ml가 되게 달입니다. 그리고 이를 3회로 나누어 식전에 복용하고, 이때 맵고 짠 음식을 필이 삼가도록 합니다. 이 법제를 통해서 혈소판 감소에 따른 출혈성 자반병 1명과 알레르기성 자반병 2명을 치료했습니다. 그 결과 이 7일간 치료를 거쳐 피부에 자반 증상이 3명 모두 없어졌으며, 종기의 고름을 빼주며 통증을 먹게 했습니다. 이 병에 대한 연교의 작용은 다량의 루틴이 모세혈관의 저항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모세혈관의 의성과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교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탈관민 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반병 치료에 매우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이 치료법을 통해 8명이 신염 환자에 대해서는 6명은 부종이 모두 없어졌으며, 2명은 뚜렷하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열정은 8명 모두 현저히 내려갔으며, 요검사에서 단백질과 백혈구 부종이 모두 소실되고 6명이 모두 음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기가 허하거나 열이 심하신 분, 비위가 약하여 설사를 하기 쉬운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연교 안에는 씨가 들어있는데 씨에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씨는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스피린과 항생제 등의 혈소판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약제와 함께 복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교는 9에서 11월경에 채취를 하기 때문에 약제가 없을 시에는 잎과 가지꽃을 채취해서 2, 3톤을 물로 달려 내복하기도 합니다. 연교는 300g에 2, 3만원, 600g에 4만 5천원 정도 하는데 수입사는 조금 더 저렴할 것입니다. 그 밖에 대왕 15g을 짓지어서 약탕기에 넣고, 물 1리터를 조금 넘게 부은 다음 다려서 찌꺼기는 건져 버리고 하루 3번에 나누어 먹이면 됩니다. 또는 대왕을 말려서 보드랍게 가루내어 먹이거나 알약을 만들어 여러 날에 먹기도 합니다. 이 방방법으로 혈소판감소자반병 환자 30명을 치료하였더니, 많은 환자들에게서 치료 후에 출혈 증상이 없어지고 혈소판수가 10만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류율은 90%였다고 보였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어린이 혈소판감소성자반병에는 대추 5g과 감초 2g을 깨끗이 씻어 약탕기나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다려서 찌꺼기는 건져 버리고 한 번에 먹입니다. 이는 혈소판감소증 외에도 상기도염 증상으로 코가 막히거나 비염충농증에도 쓰면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성 혈소판감소성자반병에는 대추 적당한 양을 깨끗이 씻어 한 번에 10에서 20개씩 하루 3-4번 먹이면 출혈성 경향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는 대추나무 껍질 2-30g을 적당량의 물과 함께 달려 찌꺼기는 건져 버리고 하루 2-3번에 나누어 먹이면 됩니다. 그 밖에 감나무 잎과 소리쟁이 뿌리 지치, 밀먼지버섯 경옥고, 팔미환 10전대보탕 파파야 잎을 사용하면 자반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